도리 쇼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매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루바브입니다. 총 18개의 루바브를 선별하고 그 중 5개의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 기준은 판매량, 평정, 가격입니다. 판매량과 가격 가성비를 분교하여 합산했습니다. 더 많은 상품 정보를 받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상품입니다. 리듀수 21개, 총점 34점입니다. 4위 상품입니다. 리듀수 57개, 총점 84점입니다. 국내산 국화부에 요자들어 관심있게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부원료들로 꽉꽉 채워져 있어서 맘에 듭니다. 3위 상품입니다. 리듀수 46개, 총점 85점입니다. 2위 상품입니다. 리듀수 18개, 총점 86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한거고, 다른 좋은 성분들도 많이 있으니 좋습니다. 2위 상품입니다. 리듀수 61개, 총점 88점입니다. 면역력에 좋은 홍삼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18개의 상품 중 TOP5를 선정한 기준입니다. 가장 싼 상품은 6,500원이고, 가장 비싼 상품은 10만 6천원입니다. 루바부의 평균 가격은 14,659원입니다. 다음은 상품들의 리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리듀수가 많은 상품은 66개입니다. 루바부의 리듀수를 통해 판매량을 예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간피부 화장품 연구원이 만든 비건화장품 코스로입니다. 아래에 관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